올해 마포진로박람회에는 총 87개 기관에서 102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교육, 과학, 문화 등 각 분야별 500명의 현직 멘토들이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직업정보와 진로탐색을 제공했는데요. 이정섭 기자가 박람회 체험부스를 소개해드립니다. 2017 마포진로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방송교육, 과학환경, 문화예술, 의료공공의 사전예약 체험부스와 다채로운 분야의 자유체험부스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최첨단 IT기술 및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암디엠씨의 회사들이 다수 참여해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공공 분야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육회군을 비롯해 마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마포경찰서가 참여했는데요. 강북삼성병원은 스마트 의료시대를 맞아 미래의학을 선도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의료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강북삼성병원은 오늘 5개 부스를 준비했는데 저희 부스는 외과의사 대보기라고 해서 수술가운 입는 거를 체험하는 그런 부스였습니다. 사춘기 애들이라서 말을 되게 안 듣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도 잘 듣고 시범 보이는 대로 잘해줘서 뿌듯하고 보람차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이 날 행사는 총 87개 기관에서 나온 500명의 현직 멘토들이 청소년들의 꿈 나침판으로서 성심성의껏 진로탐색을 도왔습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